많이 후회돼요? 후회는 무슨...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 당신이 해보고 싶었던 걸 다 해보자 우리 새집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? 그때 나는 소리 질렀어야 했다 더 이상 우리 집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꼭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 거야? 안 열어주면 되잖아 땀이 나고 불면증까지 찾아왔다 덕허가 싫어진다 죽이고 싶도록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속마음